자아.... 한국에서도 아주 애용했던 1층 통발 우와 볼이 빨간색깔 꽃이 여기 있어요 엄청 많아 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수리남 수리남 강에서 통발을 던지면 어떤 생문들이 잡힐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가서 봤는데 정말 다양하고 진짜 신기하게 생기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준비한 통발은 자 여기 보시면 자 한국에서도 아주 애용했던 패트평 통발 가성비 여기 거 그냥 한번 뜯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새우 통발입니다 이 새우 통발도 입구가 많아서 아주 기가 막혀요 이제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대형 어종인 이 바다 통발로 조금 더 대형어를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먹이를 뭐 놀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빵가루를 넣을까 빵을 넣을까 뭐 쌀을 넣을까 고기를 넣을까 고민 중입니다 와 여기인데 여기 너무 예뻐요 잠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이게 생물만 보는 것도 생물도 중요하지만 조금 자연도 보고 그 다음에 이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봅시다 여기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진짜 차로 한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우와 갖춰질 거 다 갖춰졌고 통발로 잡아서 열대어 매운탕 한번 해먹을까 초고추장으로 끓이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해먹도 걸 수 있게끔 어우 그늘 막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거의 한 35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짐작해서 30도 초반에서 중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워요 우리 형이 전기뱀장어 잘라주고 계세요 전기뱀장어자 전기뱀장 아까 잡았던 그건데 어디 부분이에요? 한 몸통 부분이에요 몸통 중간 쪽인데 지금 보시면 살코기랑 옆에 내장도 같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넣을 거예요? 여기 넣으면 바다 통발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통발 진짜 처음이죠 마지막 아 처음은 아니다 시도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이거 진짜 성공할 거예요 좋아요 이거는 이제 사연 씨가 준비하실 거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행기 탔다가 안 먹고 나온 기내식 남은 쿠키이자 빵인데 이걸로 할게요 오 냄새 진짜 좋아 제대로 당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맛있는 냄새 진짜 맛있는 냄새요? 진짜 맛있는 냄새 이번에는 저희가 먹는 그냥 식빵인데 빵이에요 이거를 그냥 떡볶처럼 뭉쳐가지고 세게 뭉쳐서 페트병통발 해놓겠습니다 아 뭐야 페트병통발 구멍이 없잖아 아따 이 구멍을 생각 못했네 그냥 넣을게요 그냥 넣을게요 열어서 들어가겠죠 여러분 지금 세 개 다 준비 완벽하게 됐고 잡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자 저는 이쪽 얕은 데다가 둘 예정이고요 사연 씨는 저쪽에서 큰 물고기를 봤대요 정면 쪽에 저쪽에다 던질 예정이에요 자 여기는 자갈 같은 거 넣어서 좀 무겁게 만들게요 페트병통발을 먼저 이곳에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통할까요 여러분 여기 그늘진 곳에 여기서 이제 페트병통발의 중요 포인트는 바람을 다 빼주는 거예요 공기를 싹 다 빼줘야 돼요 여러 방면으로 돌려가면서 빼줘야 돼요 왜 안 빠져 아 더 고쁜 데다 해야겠다 안 빠지네 잘 공기가 아 무조건 빼야 돼요 공기를 공기를 빼야 돼 오 오 이 물고기 오는 거 봐 오 됐다 공기 다 빠졌다 페트병통발은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설치할게요 자 오케이 하나 설치 완료 오 저 물고기 밴디드 물고기 뭐야 여기 왔어요 왔어 왔어 혓바닥같이 생겼어 오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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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수염 엄청 길어 이거 엄청 고가종의 맥이일 텐데 이거 진짜 여름 거짓말이 아니라 자 다음으로는 새우통발인데 여기 큰 물고기들 있거든요 새우통발은 그냥 여기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사실 어디다 해도 좋은 포인트인지 몰라요 자 가라 오케이 아주 훌륭하다 저 정도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놓고 줄을 따로 여기다 묶어 놓을게요 와 진짜 통발하면서 이렇게 기대감 찬적 좋죠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요 한국에서 많이 했었고 우와 꼬리 빨간 색깔 묶고기 여기 있어요 엄청 많아 보여요 사연씨 아 얘네가 통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근데 페투병통발이라 못 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야 사연씨 거기 던져면 또 될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이번에 제 생각에 이거 초초대박 터질 것 같아요 수리남 통발 자 이게 소고기라고 하는데 옥수수랑 해서 이걸 먹고 좀 쉬다가 통발 거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자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더워요 자는데도 힘들고 아무튼 지금 설치하는지 약 한 두 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사실 들어갈 애들은 벌써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도 지고 있어서 가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발을 처음 봐서 그런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좀 낯설어해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연 아 없어요 아 텅 비어 있어 전기병장업일기 통발이야 통발 통발이네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페투병통발 있잖아요 자 들어갔을지 봅시다 아 근데 안 움직여 원래 이 정도였으면 벌써 이렇게 막 움직여서 난리 났을 텐데 안 움직이는 거 봐서는 와 기가 막히게 안 들어가네 그럼 믿을 것은 바로 뭐다? 새우통발입니다 이거 아니면 약간 뜰체질 어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오 아 근데 한 종류만 있다 있긴 있는데 한 10마리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류만 잡혔어요 여러분들 그냥 조금 있다가 야간에 다시 와서 그때 채집통에 넣어서 좀 관찰 같이 하면서 뜰체질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곱부부에 엄청 많이 찍혀 있는데 걔네들 다 안 들어가요 설치 방법이 잘못되진 않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야간에 봅시다 이 포스터? 오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많다 시클리드래요 오 저녁 먹을 시간인데 피터 형은 이거 잡는 거 진짜 엄청 좋아하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저쪽 구경해 볼까? 오 오 잡았다 아 이런 식으로 잡는구나 형 오호 굿 어 잡았다 하하하하 예 예 예 플레코 아니 손으로 잡아볼까? 예 이게 처음이다 마지막식들 있어요 잘해봐요 처음이다 마지막식들 있어 아니면 그냥 손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움직인다 어 봐 손으로 하잖아요 아하하하하하 오 와 지금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만족만 굉장히 단단해요 한국에서도 잡을 때 손으로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우리 사연씨 와 크다 으악 잡았다 오 아니 지느러븐이 봐봐요 미쳤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브라더 오 딥블랏 딥블랏 킹 오케이 오! 거기있다! 블랙넷! 안 들었어 이 형이 잡았어 그냥 우리나라에도 사는 약간 그런 애랑 똑같이 생겼다 일반적인 그냥 슈퍼같이 생겼어요 맞죠? 좀 다르긴 해 근데 확실히 힘이 장난하네 이뻐세요 얘네가 이걸로 긁어먹는 거잖아요 이끼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통발에는 진짜 이쁘고 화려한 애들 한 마리도 안 들어갔으면서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재미 좀 봤습니다 야간 채집 형이 또 곰새 잡아왔어 가오리 잡았어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현지에서 이렇게 가오리를 잡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채집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 번식도 하고요 지금 가오리의 꼬리는 잘랐지만 아직 독이 남아있대요 오우오오오오오오 엄청 거칠거칠해 조심조심 하얀 부분 이쪽에 독이 있다고 합니다 오우오오오오오 렐리스 피터 형은 항상 적당한 양만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오리를 잡았기 때문에 시클리드에 얘네를 다 방생을 해 주네요 블레코와 가오리 제집 브라더, 무슨 로제야? 오오오옷 오 오오오 마오 세클리드에 이들을 방생을 해주네요 와이프다 파타스트 컬러 오오오 롱핀이에요 심지어 진짜 우리 피터 형은 옆에서 너무 서포트 되게 잘해주고 너무 고마운 형입니다 물고기 잡고 이동할 때 불편해 보이니까 다른 선물도 보내주고 해야겠어요 저에게 계속 화려한 물고기나 특이한 거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오 개피쉬 오 진짜 실력이 엄청 길다 우와 신기한 거 많이 나옵니다 이 개피쉬는 아직 보였어요 오 개피쉬? 우와 이거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가 봤던 물고기 종료인데 꼬리가 굉장히 얇고 길더라구요 이걸 또 잡으셨네 아마 유목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수리남뿐만 아니라 진짜 아마존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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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무궁무진한 생물들이 계속 신종들이 발견되고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전문가랑 이렇게 채집 판단 자체도 영광인데 다양한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피곤한데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터 형의 옆모습이 뒷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냥 아 가끔씩 여기 엘렉트릴 나온다고 위험하다고 깊은 덴 가지 말자고 그러시네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감전되면 같이 죽어요 지금 저기 피터 형이 뭔가 있다고 하는데 자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서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아 조금 진짜 악어도 나오고 가오리도 나오고 하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 진짜 전기면장이 있을 거 같아 오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거 계속 잡아오면 저지? 야잇사완을 또 잡아오셨어요 여기 형 샤워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좀 샤워할게요 폰 종료 와 여러분 아니 뭐야 피난이 왜 이렇게 커? 여러분 통발 걷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랜디 형이 낚시로 잡아 오셨거든요 와 근데 여기에 있는 뚜꾸날에는 피콧패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종 자체를 한번 동정은 따로 해볼게요 그리고 피라냐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우와 근데 이것도 다 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 이빨 봐봐 진짜 장난 아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통발 한번 걷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찾았습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야 이빨 봐봐 이빨 봐봐 이빨 봐봐 이빨 봐봐 이빨 봐봐 아 아니야 어제 잡혀있던 거 그대로네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통발하지 마세요 제발 큰 녀석 조금 어제 봤던 그 혓바닥 같은 녀석 아니면 그 맥이 한 마리만 오 개 개 개 개 개 엄청 커 뭐야 개 진짜 엄청 커 우리 사윤씨 대형 통발에 들어간 갠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와 찍기가 엄청 크다 이야 사윤씨가 준비해온 비밀장으로 사윤씨가 이거 해주셨거든요 네 다들 맛있다고 자 저희는 통발을 마지막으로 다음 여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제 빼놓은 건데 여러분 이 친구가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갓 태어난 피파피파 개구리